자 지금까지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디언이 계산하는 것은 딱 이 파트였죠 이 파트였고 실제 계산된 그래디언트가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뜨린 부분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오토매틱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디언트라는 재료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디언 디센트는 그 중에 아주 많은 베리언트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아담이니 샘이니 뭐 이런 다양한 rmsprav이니 뭐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뭐 최근에는 아담 뭐 샘 이런 것들만 앞으로는 또 다른 방법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래디언을 그래디언트라고 하는 재료를 어떻게 쿠킹해서 파라미터에 업데이트 하느냐 그것의 다양한 변형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변형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시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것인지를 스페시파이 하고 그렇게 스페시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결정해 놓고 명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옵티미제이션 로직을 쓸 것인지 옵티마이저를 셋업하는 것으로 그래디언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결정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코드상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드상에서 여기는 이거는 좀 빤한 내용이죠 이거는 다음과 같이 뭐 랜덤씨드 정해주고 x와 w를 정해주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지금 원 디멘전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원 디멘전으로 만들어놨고 w를 옵티마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디언트를 계산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톨 x, 톨 w를 프린트하라 해놨고 톨 x, 톨 w가 다음과 같이 잘 프린트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과 달라지는 것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 h, 러닝 레이트가 필요하고 그래디언트가 필요하다 하였죠? 그래디언트는 우리가 계산돼서 나올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러닝 레이트와 옵티미제이션의 셋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하나 셋업 해줍니다 교수님 0.001인데요 이게 맞는 값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탐색이 좀 필요합니다 러닝 레이트를 잘못 세팅하면 모든 루틴이 정상적으로 다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되지 않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론이 좀 더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래디언 메소드라는 것이 어플록시메이션 과정이고 이터러티브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이터레이션 과정에서 오버슛 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더슛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도달하지 못한 경우들일 것이죠 차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노말라이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말라이즈 되어 있는 센스에서 러닝 레이트를 평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케일이 휙휙 달라지는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파라미터 개수의 스케일이 또 달라질 것이고 파라미터 스케일이 달라지면은 러닝 레이트의 스케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이거는 셋업은 해야 되나 어떤 값이 되면 좋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셋업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셋업합니다 옵티마이저를 셋업하는데 torch.optim까지는 하고 이 이후에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단 SG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파이톨치 립에 가면 torch.optim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또 SGD도 있고 아담도 있고 어떤 옵션들을 쓸 수 있는지를 다이어트에 두었습니다 이후 무엇을 하냐? 리스트 오브 텐서를 합니다 물론 파이토치 텐서들이죠 파이토치 텐서들을 리스트업 합니다 톨 W를 리스트를 하나를 리스트업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당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명세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파라미터를 오토매티컬리 업데이트 할 것인지를 명세한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와 함께요 그러면 이제 이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는 다 명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피드백을 이터레이팅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단 프린트를 해줍니다 W를 프린트해봐라 톨 W 현재 세팅에서의 W를 프린트해봐라 그 다음에 톨 W의 그래드를 계산해봐라 현재는 그래디언트 없죠 왜냐하면 백워드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는 루프를 돕니다 다음과 같이 포 루프를 도는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혹은 주의해야 될 것은 Object Optimizer.0Gra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콜할 때는 제로그래드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백워드 계산해가지고 그래디언 업데이트하고 이후에 와가지고 그래디언 업데이트 할 때 파이터치는 계속 그래디언트를 어큐뮬레이트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렇게 어큐뮬레이트 해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큐뮬레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매번 백워드 하면 매번 업데이트 매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디언트를 널리 파이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니까 어... 업트... 오브젝트 옵티마이저 해서 그래디언트는 0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팅해 줍니다 이 이후에 다음과 같이 로스를 계산을 하고 우리 옵티마이저 하려고 하는 펑션을 계산해 주고 뭐 프린팅을 해 줬습니다 톨로스 지금 계산하면 뭐 23점 얼마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나서 톨로스의 백워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톨 w에 dot grad를 콜하면 톨 w dot grad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현재 그래디언트 값이 업데이트해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넌이 이제는 넌이 아닐 겁니다 백워드를 콜하는 순간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이죠 여기까지 하는 게 어디까지 오는 것이냐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텝이 여기 있는 오브젝트 옵티마이저 dot 스텝이 바로 여기 있는 세타 모델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저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dot 스텝을 콜하는 순간에 톨 w가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파라미터인 현재 파라미터인 w가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프린팅을 시켜봤습니다 바로 프린팅을 해봤더니만 w는 텐서 0.09 OOO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아하 바뀌었네요 예전에 0.06111 이었는데 0.09 OOO OOO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톨 w의 그래디언트도 계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09 OOO로 새로 계산한 이 이후에 루프고로가 또다시 위로 올라가 있죠 계산하면 여기서 로스를 계산하겠죠 제로 그래디언트 만들어 줄 것이고 이건 다시 스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을 때 문제가 없도록 계속 계속 어큐뮬레이트 되어 있는 그래디언트를 업데이트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다음번 스텝에서 봤더니만 톨 로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이전에는 23.2019 등등등등 이었는데 이제는 22.3742 이렇게 해가지고 23보다 22가 작으니까 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약간 변형해서 0.1183 이렇게 해가지고 w가 계속 분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제 오토매틱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이 피드백 루프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피드백 루프를 구성을 하였고 어디까지가 구성 구성 과정이었습니까 스트럭처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까 이 피드백 루프에 여기까지가 피드백 루프의 스트럭처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러닝 레이트와 옵티마이저를 셋업 함으로써 러닝 레이트와 옵티마이저를 셋업 함으로써 이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피드백 루프 자체를 계속 해가지고 구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다음과 같이 포루프가 필요했었고 당연히 피드백 루프 계속 돌려야 되니까요 루프 잖아요 그래서 루프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디언트를 제로잉 하는 것과 그 다음 백워드 콜에서 그래디언트 계산하는 것 다시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산된 그래디언트를 스텝 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옵티마이저를 통해 가지고 옵티마이저는 다음과 같이 톨 w 의 레퍼런스 구조를 들고 있어서 톨 w 를 업데이트 한다 라고 하는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오토매틱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코드 상으로 알아보았는데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코드 차원에서 알아봤던 것을 조금 더 스텝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요 스텝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 요 스텝을 만들기 위해서 스텝 1은 일단은 어 이 그래디언 메소드를 어떻게 옵티미지에이션에 쓸 것인지를 셋업 해야 됩니다 이렇게 셋업 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러닝 레이트를 정해야 될 것이고 러닝 레이트를 정하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주는데 톨치닷 옵티믹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매우 다양한 어 옵티마이저 펑션들을 셋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여기서 리스트업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 요 리스트업 텐서가 이게 타겟 투 옵티마이저입니다 타겟 투 옵티마이저 그래서 이게 옵티마이저 대상이 되는 녀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속도로요 당연히 러닝 레이트의 속도로 옵티마이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의 구조는 다 만들어진 것이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터레이션만 남게 됩니다 이 이터레이션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언제까지 언틸 컨벌전스 어떤 것의 컨벌전스까지 현재로써는 파라미터 여기는 세타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기는 W라고 명시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컨벌전스까지 컨벌전스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더 이상 잘 변하지 않는다 파라미터가 더 이상 잘 변하지 않는다 측정한 지점까지 계속 계속 인 더 리미센스 계속 접근해 나간다 인피닛 타임 호라이즌에서 계속 접근해 나간다 라고 하면 컨벌전스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이터레이션 루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래디언 칼큘레이션 된 것들을 이전에 그래디언 칼큘레이션 된 것들을 리셋 해줍니다 만약에 리셋 해주지 이니셜라이즈 해주지 않으면 파이톨치는 과거의 그래디언 계산들을 accumulate 해가지고 한 번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오버슛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래디언 칼큘레이션을 어 다음같이 뭐 지로로 만들어 줍니다 이 기능이 굳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끔가다 accumulate 되어 있는 그래디언트를 쓸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럴 때가 존재하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좀 advanced and usage니까 지금은 단순 단순 모델을 structuring 해서 파라미터를 그냥 업데이트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디언트를 좀 accumulate 해가지고 한번에 업데이트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어 forward model calculation 해 줍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toll loss 를 만들어 내는 요 한 줄짜리 요 수식이 우리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calculation 해 주는데 forward calculation 입니다 결국 해 주는 건 무엇이냐 response value 를 renew 시켜준다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겁니다 response value 가 업데이트 되면은 gradient calculation 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ponse value 를 다시 한번 in the forward sense 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x 와 w 가 있을 때 toll loss 를 forward 로 계산해 주고 백워드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죠 백워드로 나오는 것은 gradient 값이 됩니다 그래서 백워드를 콜 하게 됩니다 toll loss 백워드 그래서 오토매티컬리 어 그래디언 모델의 그래디언트를 calculate 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면서 가장 간단하게 콜 되고 있습니다 object optimizer dot step 이 step 메소드를 콜 해 줌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등록해 놨던 옵티미제이션 타겟이 그래디언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스케일 되어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 이후는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디언트가 다시 리셋되고 forward calculation 하면 그래디언트가 변화하게 되니 백워드로 그래디언 calculation 해 주고 또다시 러닝 레이트로 스케일 되어서 step function을 step method 콜 되는 순간에 등록되었던 옵티미제이션 타겟 텐서가 또다시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언제까지 컨벌전스 까지 업데이트 하면 되겠습니다 클래enza part ways of ring podcast ổ공 й